이민우씨가 정말 춤에 대간 게 우리 엑소의 이런 으르렁도 어디서 춘 적 있다면서요? 아아 예 제가 콘서트 때 보통 이제 선배 분들의 어떤 커버를 좀 하는 걸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후배 아이돌 그룹들 노래를 좀 봤어요 엑소의 으르렁을 약간 좀 느낌있게 좀 편곡을 다 바꿔가지고 저만의 그냥 색깔로 그 으르렁은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이민우씨의 색깔로? 네 제 색깔로 이 잔대 안에 깨알아 널 볼뜨뜨네 불꽃이 찐 나 일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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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수 있을까요? 지금요? 네 그냥 제가 했던 안무로 그냥 되게 멋지다 와! 아! 너무 멋지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춤출 시간이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! 와 멋있다 드러고 싶어 드리고 싶어 실례합니다. 아, 수고를 못 봤네요. 아, 실수로 한 번 했네. 여기 바닥이 춤춘 바닥이 아니에요. 신윤성 씨가 왜 안 들어왔어요? 어,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막 혼자서 으르렁 내리지. 들어오게 해서. 들어오고 싶었어. 매척 됐어. 이야, 멋있네. 정말 잘 준비했어. 어때요, 루키즈. 우리 이민우 씨. 정말 멋있어요.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아 정말로?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언젠가 공연이나 이럴 때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한 번 영광해요 나중에 신화하고 엑소하고 뭔가 딱